자네 무슨 일이 있었어? 위협 당했어? 그럴 일이 생길 거구나. 나 지금 마음의 위안이 필요해서 아내 손 잡을 거야. 도플갱호는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어. 쏘람 쏘겠습니다. 루나라는 애를 찾았거든요? 같은 얼굴이 있단 말이지. 금추랑 주원아. 여기선 폐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. 그는 이미 알 거야.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를 보는 즉시 사살해야 한다. 황명이다.